레벨 스킵 있는데 아이케 똥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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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 아니 진짜 이 개 아 또 거기 들어갈 개 밤새 죽기만 할거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버 시청자들 반갑습니다 심히 딱 깨보이 엿들어 게임은 스틸트펠라 2월 27일 날 발매한 따끈따끈한 신작 똥겜 중마를 이용해서 걸어가는 중마 게임 과연 어떤 게임일지 가자 중마를 밟고 걷는 거죠 패드로 하고 있구요 트리거를 당겨 보세요 오 이렇게 오케 가자 시작 오 오른발을 앞으로 헤드샷! 아 어렵네 야 인사 왜? 아 머리가 박으면 죽는거구나 야 이 새끼야 그렇지 파더 예? 오케이 오케이 Crie 뭐야 아 점프로 자세 잡고 파이어 파이어 으웩 와! 다리, 와! 무릎 관절 부어 어 잠깐만, 아이씨 뭐야 이거 난이도가 점점, 한판 한판 난이도가 미쳐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잠깐 잠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고민하지마 고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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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민하지마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어, 오케이! 어어어 어이구, 뭐야 오반데? 이거 뭐 어떻게 기다려 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야 돼 으아아아아아아아 아.. 복 닫다 으어어 으아앙 으아앙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마지막 기회야 빨리 가 오호 어 뭐 점점 빡세져 정한번 차 안보고 목표물만 보고 가봐 음 그러면 죽어 어 그렇지 아오 어 아 아 진짜 개웃기네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크 여기 종나 빡세 진짜 어 고속도로가 차라리 낫다 야 캐타펄트 애교였네 진짜 아아아아아아 그에게서 시대의 흐름을 읽었소 다음 바람은 죽마의 바람이 될 것이다 왼발 올리고 오른발 올리고 왼발 올리고 오른발 올리면 모트 안에 개면 10만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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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소하고 자 간다 자 1트 이러다 똥 찌른다구요 자 1트 실패 2트 자 3트 아니 그 어려운 걸 떠나서 아 나 목소리 좀 잠깐만 탈이 확실한 건 저 세기는 줌마고 없다 줌마로 저지라라는데 누가 같이 타죠 아 지X 올라왔어?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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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뭐야 아씨 뭐야 아씨 뭐야 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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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뒤통수 좋네 쎄게 쳐가지고 그냥 ㅅ 뒤통수 좋네 쎄게 치고 싶다 하하하하하하하 한번 하 이거는 그 모든 컨트롤 자체를 마이크로 컨트롤로 해야 되거든요 진짜로 어? 뭐지? 이건 시간이 가만 갈수록 불리해 집중력 떨어지는 게 개 같은 거 일어나 이 새X야 이거 뭐지? 넘어뜨리고 부정통대에 타락해 어? 어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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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XX야 하하하하하하하 모자 한번 모아봐야 될까? 성공! 지금 성공하면 5만 원 아아악! 아아악! 간다! 간다! 간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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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ㅋㅋㅋㅋㅋ 아 9300다리 분도 지금 이거 하시고 계셔? 가만 있어봐 소주 이거 하신제 모자 별로 없네 아직? 사실 이 화면은 반곡 재생 송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록 첲러 아이씨 아이씨 예? 왜곡인 우승이라고요? 안 돼. 모자 너무 없어. 모자 없어. 그렇지. 안 돼. 아직 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거 모른다 저분? 아직 몰라. 하다 보면 되겠지 약간 그런 느낌일 거야 아직. 그 정도의 모자 개수야 지금. 스킵했다고? 아니 ㅅㅂ야. 스킵은 아니지. 국가대학전인데. 아이 뭐야. 여기 스킵하셨네. 아 이건 아니지. 스킵이 뭐야. 괜찮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좀. 이게 더 재밌어 보이는데? 뭐야 이거. 뭐야 이거. 잠깐만. 아니 훨씬 쉬워 다음 맵이. 아까 그건 도대체. 어 뭐야. 바람 뭐야 바람. 여기 지리긴. 여기 지리긴 한다. 여기는 왜 스킵 안 해. 근데 왜 그기는. 레벨 스킵이 세 번까지 가능하구나. 아. 아. 무한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. 세 번까진 스킵이 가능한 거였어. 이러면은 도전 의욕이 또 생기지. 왜 이렇게. 와우. 오오오오. 오오오오. 뒤에서 밀지마. 다리 좀 뻗게. 이 개 같은 바람아.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미터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타 훈련 제가 직접 한 번 해보겠습니다. 개슈타에 뛰어난다고 왔어. 잠깐만. 걷는 법 잊어버렸어. 걔 같은 거. 뇌절봤어. 뇌절. 아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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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투. 원 투. 원. 투. 원. 투 씨X2! 투 개XX야! 투를 해야지 투를! 1, 2 숫자를 못 세니? 원 투. 원. 투. 원. 투. 투... 야파파파파 Imperator intelligence!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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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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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제발! 제발 사이아! 사이아아! 유겟아! 사이아! 아 bluetooth 개같은 Support, Ильett processor. 뭘 지고 있어. 똑같은데 지금. 오케이. 카адц요 바이비!!! 예어씨!!! 예어씨!!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컴온 요 바이비 예스 예스 왔다 오늘 진짜 완전 근육 오지게 빼겠다 어 뭐야 내 킹보다 이걸 더 잘하는 것 같아 미안 이거 왜 한 다리로 가라는 거야 뭐야 어 크게 가는 거 같은데 이거 한 발로는 못 가는 거 같은데 오케이 안돼 아 뭐야 X발 터졌다고 이거 끝내는 게 어딨어 아니 이거 봐줘야지 개같은 거 interpretations 잠깐만 잠깐만 sekali 똥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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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ück일다고300 오 예 오 예 전제야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잖아요 아 그런데 원래 저런 거임 저거 아 진짜 게이머 아 이거 진짜 의도한 아 뭐지? 아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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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 아 또 거기 들어가 용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도저히 안하고 참을 수가 없어요 게임이 아니 순간의 긴장감이 진짜로 그때는 그 여러분들 그 뭐지 뭐지 가속력 받아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있지 그 순간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어 어 집중 좀 그때 형이 맨날 이 게임 했으면 좋겠다 너무 재밌다 왔어 개XX야 왔어 에헥 오른발 그냥 싹 넣어버리고 그냥 싹 그냥 싹 넣어버리고 왼발도 싹 싹 들고 싹 넣어버리고 천천히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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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껴줘요 서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나 사랑해요 존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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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개XX야 씹 아 오 이 XX야 져였어 흐하하하하하하 성공활로 높아지고 있어? 너무 쉬워 게임 게임 너무 쉬워 찡쫡쫡쫡쫡쫡쫡쫡쫡쫡쫡쫣쫡쫡쫡쫓 어!! 진짜 이 개!! 그렇죠 이젠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죠 스킬 완전 늘었죠 그렇죠 넘어가면서 탁 탁 넘겨주고 그렇지 아 뭐야 남캐 말고 다른캐 남캐라서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다른 그 더 좋은 캐릭을 하고싶다 이거에요 아 거기 좀 그만 넣어 아 거기 좀 제발 그만 넣어 무슨 그 안에 꿀 발라놨니? 아니 무슨 빼빼로 꿀 찍어먹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꿀 발라놨냐고 누가 계속 넣어 거기다가 이 미친놈아 아니 아차 아니 오 야야야야 어 그렇지 잠깐 쉬어 잠깐 쉬어 자 하나 밟고 두개 밟고 세개 밟고 끝이야 어려울거 없어 두 번째 곱이 넘어가고 심호흡 한 번에 두 번째 곱이 넘어가고 심호흡 한 번에 아 아 여기까지 앙 기분 좋아 여태까지의 모든 항아리류 게임은 꼴대가 안보여 이거는 꼴대가 눈앞에 보이는데 다리 하나만 뻗으면 갈 것 같은데 안가져 그게 앙 오이시 아 아 잠iva Schillas 엘 아